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 이렇게 태웠다 치킨 먹어야지 라메이카를 먹어볼까용? 뭐가 이렇게 많아 자메이카 반 마리 다리 두개에 14,900원? 어디있니 겨? 파는거 맞아? 자메이카 어디있나요? 야 드디어 통다리구이에 22,000원? 아 뭐야 여기 있네 아 누가 콜라를 2,500원 더 주고 먹어 크으으아 크으으아 와 냄새 빨리 먹자 잠깐만 조그만게إ 불닭불닭 와..냄새 장난아니고 퍼펙트 이야..진짜 맛있다..빨리가자 왜 이 칸 먹을까? 매콤한 불닭볶음면에 불려서 치즈, 마요네즈, 맛있는 꿀조합 모두 먹을거야 옥사운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홍! From... 회사nt임 삼각은 오엇 야, 내 입맛을 입고 살았구나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저번에 자메이카 먹을 때 치즈 올려먹는게 맛있었거든요 치즈가 구워진 냄새가 나요 치즈가 구워진 냄새가 나요 치즈가 진짜 맛있죠? 치즈가 드시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넣어서 치즈가 하나씩 만들어서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서 치즈가 하나씩 부는 것 같아요 오인아 치킨 타이틀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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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치킨이 너무 잘 어울린다 치킨이 아주 잘 어울린다 치킨은 항상 고소한 것 같아요 치킨은 치킨이 너무 맛있다 치킨은 꼬리꼬리 치킨은 안고있지만 치킨은 치킨으로 많이 먹었지만 치킨은 매운 때마다 치킨은 매운 느낌이었다 치킨은 매운 치킨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양념장 랍스터 매콤하고 짭짤해요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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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와.. 와.. 음..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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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자주 먹던 음식 두 개를 먹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열심히 먹었습니다. 행복합니다. 저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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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